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 서남부에 있는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했습니다. 국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서울시의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공원 녹지와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특히 남북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 2, 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 등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신동욱입니다.